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이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자 이번 한주도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약간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전까지는 변동성이 좀 제한된 그런 장세였는데 지난주나 이번주 시장을 보면 장중의 출렁임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지수가 1% 넘게도 하락했다가 당일에 회복되거나 아니면 다음 날에 또 빨리 회복되기도 하고 또 급락했다가 회복되고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근본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지수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냐? 맞습니다 하지만 시중의 유동성이 빠졌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상단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막혀 있고 지수의 하단은 유동성으로 받쳐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제한적으로 움직이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의 팁을 찾는 것은 종목입니다 종목에 대한 힌트들 최대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FMC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별게 없었어요 역시 파월 의장은 친시장적인 언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테이퍼링 시기가 빨라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한시름 덜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기계에서 또 강력한 규제가 나왔어요 다 보니까 항생지수가 또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줬었는데 그래도 항생지수의 하락이 조금 마무리되려는 이런 시도들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일단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은 장중에 계속 실릴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분산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오늘 시황 관련된 내용은 제가 ESG 관련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ESG 시장 트렌드로 최근에 부각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ESG 많이 들어보셨죠? 네,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사회환원적이고 지배구조가 투명한 이런 기업들에게 많은 점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속가능한 개발이에요 환경 파괴, 자원을 다 빼먹어서 이제 뭐 파먹을 게 없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릴류의 후손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지배구조가 좀 건전한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에게도 이제 이익을 환원해 주겠죠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 친화적이거나 아니면 사회 환원적인 이런 기업들의 점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ESG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 지속가능한 투자와 일반 자산을 봤을 때요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지속가능한 투자 자산이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여져요 증권사에서나 아니면 이제 주요 투자 주체들도 이 지속가능 투자에 대한 투자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을 보면 글로벌 ESG 시장 규모입니다 유럽과 미국 기타 국가인데 유럽이 파란색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ESG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기타 국가는 유럽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도 이 ESG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높여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험 시간에 이제 ESG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어때요? 순환매인데 순환매가 어떤 순환매냐? 신성장주 위주의 순환매입니다 기존의 성장주와 신성장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기존의 성장주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약바이오 성장주죠 게임주 누가 봐도 성장주예요 이게 이제 기존의 성장주로 분류됐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신성장주 새롭게 떠오르는 성장주 뭐죠? 개인 트렌드 분들께서도 지겹게 들으셨을 만한 메타버스라든지 AR, VR,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신성장주입니다 요즘에는 이 전통적인 성장주보다는 신성장주 쪽이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프레쉬한 거, 신선한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ESG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익숙해진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ESG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장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한다면 ESG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는 것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런앤런 시험 시간에서는 ESG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직접 한번 ESG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어색ω